MC를 맡고 있는 가수 박금숙이 우태혜입니다. 요즘 아이들 방송 아이오킹위에서 금식 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애타하는 사람 타이틀곡으로 활동받고 있는 금식입니다. 여러분의 사랑이 크라아마다 많은 사랑과 동력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애타하는 사람 박금숙 타이틀곡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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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